지난해 FA-50 전투기 폴란드 수출 계약이 체결된 지 9개월 만에 전투기의 최초 출고식 행사가 열렸습니다. 뒤이어 한 폴란드의 국방방산협력공동위원회 그리고 폴란드 장관은 우리군의 화력 경멸 훈련도 참관했는데요. 조다니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지난 7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경납고에서 폴란드 수출 예정인 FA-50 전투기의 최초 출고식 행사가 열렸습니다. 이날 출고식은 지난해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FA-50 전투기 48개에 대해 폴란드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. 출고식에 이어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마리오슈 부하시착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제1차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공동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이 장관과 부하시착 부총리의 만남은 지난 2월 폴란드에서 열린 양국 장관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으로 우리 무기체계 도입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높은 신뢰감과 향후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습니다. 이번 위원회에서 양 장관은 지난해 1차 계약 이후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. 이 장관은 양국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후속 계약과 폴란드 현지 생산 등을 언급하며 부총리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. 국방협력 분야에서도 같은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양국 군인들의 교차 방문과 군사훈련 실시 방안, 한국 내 무기체계 운영 교육과 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공동위원회 이후 양 장관은 승진과학화 훈련장을 방문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참관했습니다.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폴란드 측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을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.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.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.